이렇게 끼워먹으셔도 되세요 아 여기가 좀 중요한다 통나무수나무역이에요 만나무 연습 다 하셨겠지만 살짝 경사가 있습니다 이 핵가루가 있죠? 핵가루 앞바퀴가 지만한 수면 부분은 대이면 마이너스 10점 라인터치 마이너스 20점 근데 지금 모두 코스가 라인터치를 다 마이너스 20점이에요 이해하셨죠? 라인터치는 무조건 마이너스 20점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온 갈리는 마이너스 10점 나무 대일마다 마이너스 20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20점 저라면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비비는게 10점이죠 끌마로 하셔도 됩니다 대일때마다 10점 20점 30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서 전구됐다 마이너스 30점 네 넘어졌다 시동 꺼지는건 상관없어요 이제 30점으로 오일이 여성가이너스 20점 여성가이너스 20점 여성가이너스 20점 나중에 코스를 겹치니까 마이너스 너무 사진 욕심되지 마세요. 여기가 케이턴입니다. 케이턴 다 아시죠? 바이크 타고 앞바퀴가 손을 들어서 인정할 겁니다. 뒤로 빼서 나가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뒤로 돌봐도 돼요. 돌봐도 됩니다. 바이크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쳐야돼요. 이거 안 치고 여기로 가면 조심해야 돼요. 라인턴 테이턴치는 무조건 밀될 때마다. 라인턴 조심하세요.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라인턴이 여기까지 나와서 색다르 보이시죠? 여기가 앞바퀴가 지나가면서 발을 베이면 라인턴 10점 바이크 넘어지면 30점 여기가 발 터치 10점 라인터치 20점 바이크 넘어지면 30점 여기가 여기서 호흡을 하나 팁니다. 하나 들어야 돼요. 반은 도중에 들어야죠. 발 대이면 3점이죠. 잘 들으세요. 점수. 거기 운영해. 이거 문제는 많이 나십시오. 마이너스 10점 저 질문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짚어도 감점이 있나요? 실패.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점 밖에 안 해도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야. 운댕이 다닐 거야. 여기가 돈 줬는데 돈 줬는데 안 들어갔어. 마이너스 10점 들어간면 최고 마이너스가 나갑습니다. 마이너스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윗파크가 나와서 발을 대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 ihong 나무를 아주 가볍게 끼워넣 expose 마이너스 돈SS 바이크가 여기 횟가루 안에 있는 상태로 서야 돼요 바이크가 이 횟가루에 안 섰다 그러면 본인이 힘이 좋으면 끌어올리든 아니면 라인터치해서 나가서 다시 오든 이 안에 서야 되고 쓴 상태에서 바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한 손으로 한 바퀴를 들고 옵니다 무조건 왼쪽으로 내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내려면 스탠드 못 사이고 때문에 자 내려서 한 바퀴를 도는데 도는데 방향 없죠 도는데 방향 상관없어요 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왼솔도 오른솔도 아니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스탠드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아 오른쪽으로 내리면 다시 반 바퀴 와서 스탠드를 내려야 되니까 스탠드를 내리고 그러니까 질문 몸 터치 몸 터치 아 그러니까 손만 몸 터치 되면 다시예요 몸이 되기면 안 돼 이거 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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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럼 몸 터치 되고 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 다시 다시 랩타임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 그 다음에 일로 오셔서 소음기를 드립니다 소음 측정기 도움 지금 바닥이 아주 훌륭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여기서 바이크를 타고 출발합니다 시동 꺼야죠 내려옵니다 저기 안에 횟가루 안에서는 발 대여도 상관없어요 아니 시동 켜고 가면 되고 끄는 부분이 마음이야 근데 안 끄고 안 끄고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다 찬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내려갑니다 여기는 마셜들이 패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는 여기는 이 공공관이 있었잖아요 바로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셜들이 다 타면서 패스를 하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공간을 좀 더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와서 침략 배실 수 있는 분들은 내 맨날 게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면 돌빛 치든 아니면 공급을 받으시든 아니면 공급을 받으시든 라인터치 만 하시면 돼요 라인터치 마이너스 20점 드랍 상관없습니다 바이크 너버서 상관없어요 발 닿는 것도 상관없나요? 아무 인정 없어요 그냥 넘어주면 돼요 여기서 공간이 있어요 공간 활용 잘 하세요 공간 활용 잘 하세요 공간 활용 잘 하시고 라인터치 마이너스 20점 넘어갑니다 여성분들은 참고만 하세요 일정 안 하고 날 brief 공간 활용 잘 하세요 자! 여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를 많이 까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앞바다. 우측에서 하든 왼쪽에서 하든.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꾸진끼러 가세요. 첫 번째로 가세요.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뒤로 빠집니다. 여기서 라인터치 20점. 꼬깔코 터치 20점. 질문! 질문 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가야죠. 지금. 구경기에서. 라인터치 해야 돼요. 구경기에서. 구경기에서. 경준이 형, 여기 무동명이에요. 여기에 앞바퀴가 다 나와야. 그다음 코스 진입 가능한데. 아, 손실이 형. 여기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아니, 근데 그게 큰 애는 어디 갔어요? 뒷바퀴만 나오면 되는 걸로. 뒷바퀴만 대이면 가구 좀 알아서 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도면들 잘 보세요. 여기가 그렇게 쉬운 거 같네. 여기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라인터치. 네, 그럽시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까지 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그냥 똑같아요. 네. 안오죠? 안오죠? 많이 났죠 몇 번 올라오는데 죽었어 아 이거 자빠지기 좋겠다 미끄러졌어 물을 먹었으니까 물을 먹었으니까 몸이 너무 맛있어 저희는 추렉은 그 타를 맞춰 야 이거 얼음, 얼음, 얼음 여기 이건데 이건데 앞으로 이렇게 잘 쓰셔도 돼요 아 네 네 아 아 으 으 손실이 손실이 여기 통로보다 싼 게가 있어요 사소기다 사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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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사소기 사소기 길 다가짓 여러분들 곧 저기 내일 연속하시다가 다가짓겠습니다 앞바퀴가 들어가면 손전부터 라인터치 마이너스 10점 라인터치 마이너스 20점 드럼 마이너스 30점 할 때마다 굉장히 넓어요 처음에 가다가 당황하면 안 돼요 라인은 20점 덕터치가 덕터치가 10점 덕터치 가라지 아주 널찍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가라지는 초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서 나가는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 코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실패하면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기는 본선으로 가냐 안가냐 잘 들으세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바이크를 타고 왔어요 내려서 돌리는건 안돼 왼쪽이라도 오른쪽으로 바이크가 보고 있는데 짚고 하늘에서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한 바퀴 안 돌아도 돼 조금 돌고 조금 돌고 해도 돼 근데 인위적으로 그 너무 스피드있게 너무 파워풀하게 돌면 나는 떨어져 나가고 오더만 한 바퀴 돌죠 그거 불인정이에요 내가 바이크를 타고 있어야 되고 바이크가 누워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끊어서 하지 말고 한 번에 할 필요 하려 하지 말고 끊어서 도는게 중요합니다 질문 전도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되고요 그건 마샤리 판단할건데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번에 돌리려고 넘어진건지 판단할거에요 근데 봐서 돌다가 넘어졌으면 세워서 더 돌고 나가면 인정해주겠습니다 없어요 발도 가뭙지 없어요 오로지 터치만 있습니다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달려오다가 슬라이딩 인정 안됩니다 쓴 상태에서 그러면 넓게 이렇게 도는건 안되요? 안되죠 그건 슬라이딩이 아니잖아요 뒷바퀴가 슬립이 나야된다 이거죠 슬립이 무조건 나야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슬립이 나지않고는 그 모양이 원래 이게 도넛이라는 스케일이거든요 도넛을 그리는 취지는 근데 우리가 참가자를 위해서 이렇게 끊어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타이어드는 조건은 아예 못둘 경우가잖아요 가다가 진행이 안될 경우 바이크 트러블 바이크 트러블 또는 뭐 재력조합 그 다음에 시간은 지금 18분에 짜려드렸네요 18분 원래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눈도 왔고 해서 18분까지 18분에 타임 짜듭니다 리타일 질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점수 100점짜리라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정 여기는 감정 사유가 라인터치 말고 간냥 간냥 마이너스 100점 여기 오셔서 바이크를 세우고 톱을 본인이 쓸 톱을 골라서 해다 골라서 금을 보놨어요 잘 들으세요 두 칸 자르면 안 돼 두 칸 자르면 안 돼 한 칸씩 짜라야 돼요 한 칸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 칸만 이 두 개를 써놓을 겁니다 두 개를 썰면 성공 안 돼 안 됩니다 무조건 톱으로 써놔야 돼요 다 보고 있어요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로프턴입니다 로프턴 로프턴 해보니까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제일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탑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저기 출발하고 또 발 데이면 안 돼요 발 데이면 그냥 스트레스예요 저 입구부터예요 아니면 라인부터예요 핵가루 들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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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부터 여기부터 드는 거예요 저기는 아니에요 여기부터 드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봐도 자 갑니다 가서 로프를 얹히고 뒷바퀴가 횟가루를 넘어가야 그때부터 날이 점검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6점 실패하면 마이너스 50점 안 돼요 근데 이게 참고로 이게 좀 짧아져요 점점 당겨서 하면 되고 뒤쪽쪽 쳐지면은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되긴 돼요 거리다 이제 의지해도 되는지 한 점 없습니다 네 줄 잡고 핸드폰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 가면 되죠 맞네 네 네 네 네 네 주의 깊게 볼게요 핸드폰 자 이해하시죠? 질문?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둘이 근데 땅에 닿으면 땅에 닿아서 오는 거는 광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오는 게 맞아요 줄에 의존해서 와도 돼요 아니 아니 줄 바닥에 쳐줘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불리하다 그리고 저 잘 보세요 줄 놓고 발 줄 놓으면서 발을 대었다 그거 실패 앞에 핵가루 있습니다 핵가루에 뒷바퀴가 나가고 발 대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 아 자 들어오셨죠 실패했어 여기서 중간에 발을 잡든 뭐든 어쨌든 한 바퀴 더 돌고 가요 네 그러나 마샤들이 안내를 좀 해주세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안 돌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터치해서 나가서 라인터치해서 나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아 돌 때까지 그렇죠 네 돌 때까지 들어와서 플락입니다 플락 이렇게 좌 플락입니다 좌 플락 잡고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두 바퀴 네? 플락 좌 플락 좌 플락 좌 플락 두 바퀴를 돌고 우 플락 좌 플락 좌 플락 좌 플락 좌 플락 좌 플락 두 바퀴 좌 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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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바퀴 예시 정확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가 정확히 두 바퀴인지 들어오면서 네 들어와서 한 바퀴 하나 하나 둘 둘 오케이 여기가 기준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다시 여기 기준 여기잖아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이거 오른쪽에 나 세 바퀴 도서세요 세 바퀴 까먹으면 세 바퀴 한 명 있다 한 명 있다 몇 바퀴 돌았나 까먹으면 세 바퀴 지금 모자라게 도는 거 보다 어 몇 바퀴 몇 바퀴가 아 이제 차지 바퀴인데 세 바퀴 들고 나가면 그냥 차이어로 했어 아이 라인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야지 자 여기는 우측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네 좀봐요 위비를 터져서 나가는 길인데 여기는 라인터치 여기 쉽죠 이건 그냥 차는 거 같네요 반드시 여기 나가요 반드시 안 됐던 결과서 잘 되어서 선거 같습니다 여기 풀셔도 편은 없어요 라인터치만 봅니다 하지만 여기를 끌고 나가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여기를 끌고 나가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다시 타게 할 거예요 여기도 라인터치 여기도 라인터치인데 네 터치를 했다면서 다시 나가면 돼요 여기도 그냥 지나간다 아 지나가는 거랑 라인터치랑 다르니까 좀 타고 가셔야 돼요 살짝이라도 돌면서 8km 여기 안쪽에 살짝 내가 못 바이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대었다고 나이터치 이류로 그냥 맞다 그거는 다시 나이터치랑 전도망 쪽에 상관없어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발로 변화해 발로 발로 라인 바이크는 여기 나와있고 바이크는 여기 있을때는 라인 터치고 라인 안 건드렸잖아요 라인, 라인이, 라인이 쳐다보면 라인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이 불었어 라인 터치입니다 라인 터치에요 아니에요? 라인 터치에요 근데 내가 발이 나갔어 이건 라인 터치죠 발이 나갔으면 라인 터치죠 또 나간데 라인 터치야 돼 저지 저희 얘기할 때 밸런스 잡아서 이렇게 발이... 아니 발이 여겨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라인 터치이에요 밸런스 잡아야 되는데 아 그 앞에 부디가 나갔는데 이만큼이 나갔어 진지 안 되는 거 진짜 없을때root 라인 터치 마저 của, 진짜 태발 지금 잘못 들으면 2년 또 기다려야 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 나무를 아 비켜봐 이 나무에 스탠드를 올리고 바이크를 스탠드 올리고 세우고 만세하면 랩타입이 끝납니다 질문 근데 못했다 그럼 해야지 랩타입만 끝나지 근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소리를 옮겨 상관없다 나무를 옮겨 옮기는 거 옮기는 거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 옮기는 거 인정 나무 옮기는 거 옮겨서 스탠드만 올려주시면 되고 나무 옮기는 거 갈다는 거 상관없죠 갈다는 거 상관없죠 내려도 상관없어요 내리는 건 안돼 되는거에요 안되는거에요 내려서 이걸 세운다고 내려서 세우면 내가 해봤는데 내려서 해도 괜찮고 만세 이해하셨죠? 내리든 안내리든 바이크를 세워주면 만세가 내려서 스탠드를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만세 네네네 앉아서 만세도 되고 서서 만세도 되고 질문 여기까지 자 여기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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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하면 랩타임 끝날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두 가지 퀴즈 한 가지 다 사고 드시잖아 영어 영어 아예 대답 실격이 대답을 아예 못한다 영어 테스트 실격이 아니요 영어를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이름이고요 지금 동북서답 실격이 어차피 랩타임을 끊었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죠 좀 물어봐요 짧게 대답하시면 동북서답하시면 짧게 대답하시면 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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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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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주세요 한호박이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티면서로 아이돌 두세게 굴러시려면 네 가리나봐요 못보게 가리나봐요 매니저님이 직접 얘기하시는거에요 이건 마셜대리 소통의 연구 안되면 실격이래요 자 인정? 이해하신 점? 왜냐면 이거 가면 진짜 탑답해요 뭐 무슨 무슨 어 스페셜 스테이지인지 뭔지 못알아도 나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자 그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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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저 뭐야 아까 저쪽에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네 저기 슈툰할 때 네 이렇게 돌 때 생전에 라인 밟고서 돌게되면은 감점이에요 아니면 다시 라인으로 밟으면 안되고요 질문하시는게 그거 아니에요? 밟았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라인도 쭉 밟으면 마이너스 20점 아니 근데 가운데야 가운데 아 가운데 밟으면 안되죠 다시 뭐 해야하던가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버렸을때 그러니까 안됐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다시 해야되요 그 넘어진 바이크를 세워서 이거 돌고 난다 여기도 타고 내려면 되죠 안되는건 안돼 안되는 행동을 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넘어진 바이크를 세워야 이거 돌고 난다 실적이야 타고 넘어진 바이크 아니에요 영어 아 넘어진 바이크 이거 돌고 난다 수탄대로 수탄대로 세우고 숨지르고 숨지르고 타고 타고 하셔도 내가 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중에 보면은 좀 애매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마샬들이 최대한 보면서 체크하니까 다 체크할거에요 네 그러니까 뭐 라인이 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두번 불었고 두번 되는거 같다가 이거 다 볼순없어 사실 바람이 두번 불었지만 그냥 한번으로 보였으면 한번으로 체크할거 어쩔수없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마샬분들을 이제 체력 테스트 해야 되니까 올라와 주시고요 선수군 선수군 공장을 준비해서 여기에서 보여주십시오 여기